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은 구독자의 사연이라는 코너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구독자의 사연이라는 코너가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옆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해외에 살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었다. 또 나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도움도 받았다. 나는 과거에 한국에서 미국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서슴없이 보내주시는 그러면서 제가 말씀해 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또 슬픔이나 기쁨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이 구독자 사연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제입니다. 어제 구독자 사연의 내용 코너인 내용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내가 이런 내용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 꼭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옆에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할 내용이라고 하고 싶으면 그대로 원고 그대로 각색 없이 함께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과 삶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특별히 특정 항공사를 광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사실 결론적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분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내가 한국인이구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회사로서 한국 같은 사람끼리 이런 도움을 받은 일에 대해서 참 감동적이었다. 잊을 수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나이에 눈물을 흘릴 만큼의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2024년 4월 21일 작년이죠. 거의 딱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 상을 당해서 당일 표를 끊어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 즉 뉴저지 리치우드에 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느 분들 많이 사시죠. 학군도 좋고요. 당일 정오의 아들을 통해서 라이드로 공항을 도착했습니다. 집사람은 하루 전에 이미 출발을 했고요. 체크인 줄을 서 있다가 아차 여권을 안 가져온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들이 다시 가지고 오기에는 시간이 불가능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동생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잘 도착해도 출발 30분 전으로 예상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델타 항공. 이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델타 항공으로 표를 샀지만 다행히 대한항공의 운항이라서 한국분들이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서 도와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성함은 모르지만 차장님 남성과 약간 고참인 듯해 보이시는 여직원. 일반 사이즈보다 큰 짐을 다루는 데스크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서 30분 전으로는 불가능한 가방 체크인을 면허증과 오고 있는 여권의 카톡 사진을 근거로 가방을 먼저 들여보내 주셨다고 합니다. 여권이 기적적으로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티켓을 프린트한 후에 여직원분이 자신의 뒤를 서서 따라오라고 하고는 자신의 아이디를 내밀면서 TSA의 모든 줄을 건너뛰게 해주시고 검색대까지 건너오셔서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저기 5번으로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실 때 너무 고마워서 거의 울음이 나올 뻔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은 50대 중반이신 모양입니다. 50대 중반 나이에 약 1시간 반 동안 안절부절 못하며 가슴 졸였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5번으로 뛰어가자 언제 연락이 서로 닿았는지 젊은 한국 남성분이 직원이 계시면서 이미 데스크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장 표 스캔을 하고 뛰어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뒤로 문이 바로 닫히고 마지막 손님으로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마음 그리고 내가 27년에 미국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한국인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행 내내 흐뭇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저는 남은 평생 무급으로 대한항공 홍보대사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마치십니다. 결국은 이분은 대한항공을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처음부터 내용을 짚어본다면 여권 챙기시기 급급하시죠. 그런데 간혹 여권을 인천공항 쪽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못 찾아오셨으면 공항에 출입구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임시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갈 때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델타항공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대한항공 또 우리 자국기는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프레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항공사들이 한국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지인을 고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 관계도 사실 친절하다 아니면 스무스하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좀 힘든 그러한 분위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에 관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27년 동안에 사실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을 하신 일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방문하시는 부분이 사실 경조사에 있어서 장모님 상을 당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기분 좋은 한국의 방문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마운 분을 만났을 때 감동 어린 시간이 됐을 때 감동 어린 사람과의 미팅이 있었을 때 그러한 뒤안길에 남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고도 합니다.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지신 거겠죠. 사실 항공사의 요금으로서는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비행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막겠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고 마일리지도 공유해서 쓰면서 일말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대통령까지 약속을 하긴 했죠. 하지만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정립의 방법이 틀리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은 이 친절함과 그래도 오래된 노하우와 비싸도 값어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라미아가 또 있기에 가격 차이도 틀리고 떠나는 시간과 도착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 생활을 하고 있죠. 저 역시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업차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짐을 붙일 때 얼마나 우리 옛날 말로 그렇죠. 노숙하다. 그렇죠. 아주 스무스하게 노하우가 있는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친인척, 친구와의 관계성에서 말이 통하는 부분은 다르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사무적인 관계에서 말이 통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관점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처리를 해 줄 때에는 내 일처럼 저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모습으로써 생각을 하면서 처리를 해 준 듯합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께서는 미국 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평생 무급으로 내가 대한항공의 홍보대사로 살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50대 중반이 되면 살만큼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극대극이라고 해서 부정과 긍정이 아주 극명하게 이루어지는 나이입니다. 이 분은 평생 또한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함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항공의 직원분들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신 고마운 마음이 이 사연자에게는 평생 남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그 내용 짚으면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간단하게 아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소소하게 지내는 일들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내용 속에서 상대방이 경험한 내용을 얘기해 줌으로써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비간접 경험이 뜻대로는 감동과 중요한 나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구독자의 사연 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옆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